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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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 인천지구 제7회 한마음 명남체육대회를 시작하였습니다. 공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재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또 우리 김기봉 총장님 많으셔서 내년에 우리 인천에서 될 동아시아 라이온스 대회 저희가 예산 지원을 위해서 어제도 시위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. 여러가지 일부 시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잘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동남아 라이온스 인천 대회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대한민국의 라이온스 특히 3호사 FG5의 라이온스 조직들의 위상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